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불, 루스케어 인터파크홀에서 열린 뮤지컬 프랑켄슈타인, 푹, 레스콜에 참석해 여련을 펼치고 있다. 전동석, 민우혁. 박은태, 한지상, 하이 등이 출연하는 프랑켄슈타인, 은 1818년 출간된 메리셀리의 소설을 원작으로,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의 이야기, 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생명의 본질을 제곡해하는 장착, 뮤지컬이다. 매달 26일까지 서울 용산구 블루스케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 suji-etvr-eport.co.k. 아르카피라이츠 tv 리포트, 무단전제, 재배포 금지.